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리케어 2022 재활 복지 박람회가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메세케이와 복지TV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재활 복지 박람회로 재활 복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를 슬로건으로 올해 처음 개최됐습니다. 지금 아주 오랜만에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재활에 대한 필요성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행사를 먼저 기획하게 됐었고요. 또 하나 재활 관련한 우수한 제조기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 비즈니스의 확대를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VR과 웨어러블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이 접목된 재활 의료기기 등이 전시됐고 심리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이뤄졌습니다. 코트라 주관으로 북미와 유럽 등의 의료기기 수출 상담회가 마련됐고 아프리카 정부 인사를 특별 초청해 국산 의료기기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국외 수출 판로 개척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활 및 복지선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학회와 컨퍼런스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구성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찾은 일상, 모두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따뜻한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